안녕하세요. 모모입니다. 왜 같은 일을 해도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실패할까요? 세계 최정상에 오른 사람들은 어떻게 그 자리에 서게 되었을까요? 나는 왜 이렇게 일이 힘들게 느껴질까요? 무조건 열심히 일하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성공하는 일의 법칙은 따로 있어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책이 바로 그 해답이 될지도 모릅니다. 당신만 모르는 51가지의 일의 법칙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저자 이해운, 출판사는 메이븐입니다. 15년간 기자활동을 하며 만나왔던 5천명의 세계 최정상의 인물들. 그 인물들 중에는 픽사 창업자, 구찌 레고 CEO,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영화감독, 프로게이머, BTS까지 정말 다양합니다. 이들을 성공으로 이끈 특별한 공통점,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자는 일을 잘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법칙들이 있고,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생각의 함정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심리학의 틀에 맞춰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무계획이 최고의 계획이다. 나는 합리적인 인간이라는 착각. 하기 싫은 일을 가장 빨리 끝내는 법. 리더가 되고 싶다면 리더처럼 행동하라. 흥미로운 법칙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모모의 북살롱에서 준비한 당신만 모르는 일의 법칙. 편안하게 만나보세요. 성공하는 일의 법칙 챕터 1 세계 최고의 인재들은 어떻게 일할까? 세계 최고의 인재들이 공통적으로 갖춘 능력, 충동조절, 알아봅니다. 워싱턴 정계에 뚱뚱한 사람은 없다라는 말이 있다. 내가 전 세계를 다니며 만난 사람들 중에 비정상적으로 뚱뚱하거나 포금을 하거나 골초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들은 최대한 자신이 세운 하루 일과를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했고, 시간을 내서 운동과 명상을 하며 심신을 안정시켰다. 미래에 더 나은 삶을 위해 당장의 욕구를 참았다. 바로 충동조절의 달인들이었던 것이다. 충동조절의 힘은 1970년대 미국 스탠퍼드대 월터 미셸 교수가 유치원 아동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마시멜로우 실험으로 증명되기도 했다. 아이들에게 마시멜로우 한 개를 주고 15분 동안 먹지 않고 참으면 두 개를 주겠다는 실험이다. 바로 마시멜로우를 먹고 싶은 유혹을 얼마나 견딜 수 있느냐, 이를 증명하는 실험이었다. 그런데 대부분 15분을 참지 못하고 앞에 놓인 마시멜로우를 먹어버렸다. 15분 동안 참았다가 약속대로 마시멜로우 두 개를 받은 아이는 참가자의 30%에 지나지 않았다. 놀라운 것은 14년 후 그 아이들을 추적해본 결과 15분 동안 참은 아이들이 학업 성취도 면에서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뿐만 아니라 인성도 훌륭했다. 15분 동안 참은 아이들은 전반적으로 자신감이 넘치고 사교적이며 균형이 잘 잡힌 인격의 소유자로 성장했다. 마시멜로우 실험은 충동조절, 정확하게 말하자면 어떠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당장의 욕구를 참고 만족을 지연시킬 수 있는 능력이 성공의 열쇠라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만난 사람 중에 충동조절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10대의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오른 프로게이머 페이커 이상혁이다. 그는 친구들과 한창 놀고 먹고 마실 나이에도 술과 담배를 멀리하고 명상과 복귀로 자기관리에 힘썼다. 그 결과 그는 친구들이 모두 은퇴하거나 감독으로 전향한 지금도 최고의 자리를 유지하며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9년 아직 SKT T1이던 시절 일산 숙소에서 만난 페이커는 흰색 무지 티를 입고 있었다. 그는 연습 시간 중 한 시간을 인터뷰를 위해서 뺐다고 했다. 흰색 무지 티를 입으셨네요. 아, 원래 옷에 신경을 안 써요. 합숙 생활을 하니까 무늬나 색깔이 있으면 누구 옷인지 헷갈리더라고요. 처음엔 별 생각 없이 입었는데 이제 민자면 전부 내 티로 인식이 돼서 찾기가 쉬워서 계속 입습니다. 원래 갖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자유가 없죠. 합숙 생활에 12시간 연습하고 7시간 잠을 자면 개인 시간은 거의 없습니다. 1년에 30일 정도 쉬는 것 같아요. 게임을 좋아하는 많은 청소년이 프로게이머를 꿈꾸지만 실제 그 꿈을 이루기는 어렵다. 재미있어 보이고 공부보다는 쉽겠지 하는 생각으로 덤벼서는 절대로 프로게이머가 될 수 없다. 매일매일 엄청난 연습과 대회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 학업 등 여러모로 포기할 게 많다. 페이커에게 게임은 삶이고 취미였다. 프로게이머가 되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만 고민했다. 세계 최고의 자리에 있을 때 유지하기 위해서, 부진할 때는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단련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자재력이 필요할 때 어떤 법칙을 떠올리면 좋을까? 바로 10, 10, 10 법칙이다. 10분 후, 10개월 후, 10년 후를 떠올려 보는 것이다. 미국의 심리학자 피터 홀린스는 자재력 수업에서 지극히 평범한 재능, 넉넉하지 않은 가정환경, 내세울 것 없는 스펙, 타고난 흙수저임에 불구하고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성과를 내는 사람들을 연구했는데 그들에게서 받은 공통적 자질이 바로 자재력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누구나 조금만 노력하면 자재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피터 홀린스는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데 최소 66일이 걸린다고 했다.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려면 날마다 같은 시간에 운동 일정을 잡고 직후에는 작은 보상을 줘서 스스로 계속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했다. 아까 말한 10, 10, 10 법칙 10분 후, 10개월 후, 10년 후 이 법칙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편집장을 역임하고 남편인 잭 웰치와 여러 권의 책을 집필한 수지 웰치가 제안한 법칙으로 충동이나 유혹에 굴복했을 때 지금으로부터 10분 후, 10개월 후, 10년 후에는 어떤 기분일지 생각해보면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법칙이다. 예를 들어 야식의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먹었다고 생각해보자. 10분 후, 10개월 후, 10년 후에는 어떤 기분이 들까? 이런 질문을 통해 스스로 그 답을 찾아가다 보면 충동과 유혹을 견뎌낼 힘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당신만 모르는 일의 법칙 챕터 2 무계획이 때로는 최고의 계획일 수 있다. 계획 오류 만나봅니다. 1988년 하버대를 졸업한 작가 데버라 쿠파케는 30주년 동창회에 다녀와서 동창회에서 인생에 대해 깨달은 것들 이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해 큰 화제를 모았다. 그녀가 밝힌 30가지 교훈 중에 첫 번째가 인생을 계획대로 산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다. 계획을 가장 꼼꼼하게 짜고 잘 지킨 사람도 계획대로 살지 못했다였다. 이렇듯 인생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큰 목표는 물론이고 그 계획에 드는 시간조차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이렇게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 대니얼 카나먼은 계획 오류라는 라벨을 붙였다. 어떤 일을 하든 우리가 맨 처음 하는 것은 바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이때는 의욕이 넘치고 자신감에 차 있으며 일을 성공시켰을 때의 기쁨과 보람을 생각하면서 잔뜩 희망에 부풀어 있다.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는 미래에 대한 낙관주의와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로 실패를 그다지 염두에 두지 않는다.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채 계획만 원대하게 세우는 것이다. 그런데 계획을 실행하다 보면 늘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고 계획에 없던 과제들이 중간에 끼어든다. 그래서 처음에 예상한 시간과 비용과 노력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링크드인 창업자 리드 호프먼 페이스북의 최고 운영 책임자 쉐릴 샌드버그도 인생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였다. 그리고 자신을 하나의 기업이라 여기고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끊임없이 목표를 수정하고 거듭 변화했다. 그들이 계획 오류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성공할 수 있던 이유다. 계획의 오류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일이 예측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늘 염두할 필요가 있다. 일이 계획대로 굴러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막연한 낙관주의에서 벗어나라는 말이다. 그래야 계획이 틀어졌을 때 좌절하고 실망하는 일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처음부터 너무 빠듯하게 계획을 잡지 않는 것이 좋다. 예상치 않는 변수들이 튀어나올 수 있다는 점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계획을 세울 때 활용할 만한 팁으로 ABZ 계획법이라는 것이 있다. 미국의 직업 탐색 컨설턴트인 리처드 볼스가 제안한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새로운 기회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위험도 줄일 수 있는 계획이다. 플랜 A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말한다. 플랜 B는 진로의 방향 혹은 목표를 바꾸거나 목표 달성 방법을 바꿀 때 필요한 계획이다. 플랜 Z는 마지노선이자 안정망이다. 계획한 진로가 최악의 상태로 치닫을 때 기댈 수 있는 안전하고 확실한 진로 계획을 말한다. 그렇다면 A에서 플랜 B로 갈아타야 하는 시점은 언제일까? 플랜 A가 싫어졌을 때가 아니다. 플랜 B가 더 나은 기회라는 확신이 들 때이다. 예를 들어 이직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자. 만약 이직의 이유가 지금 하는 일이 잘 안 풀려서 혹은 함께 일하는 동료와 상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라면 그 계획은 잠시 보류하는 것이 좋다. 그 지옥을 벗어나 봐야 또 지옥을 만날 확률이 늘어난다. 이직이 나에게 더 좋은 기회를 줄 것이라는 긍정적인 확신이 있을 때 실행을 해야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챕터 3 유능한 사람들도 빠지기 쉬운 생각의 함정 멘탈 관리 실패할 것이 뻔한 일을 고집하는 사람들의 심리 매몰비용의 오류 살펴봅니다. 1969년 프랑스와 영국은 공동으로 콩코드라는 세계 최초 초음속 여객기 개발에 성공했다. 기준의 여객기보다 속도가 두 배 이상 빨라 8시간이 걸리던 런던 뉴욕 구간을 3시간 30분 만에 주파함으로써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7천만 파운드 오늘날 가치로 하면 약 2조 원 이 정도로 예상했던 개발 비용은 개발 과정에서 3배 이상 늘었다. 좌석이 100석도 안 되는데 연료비가 비싸다 보니 통상적인 항공권 가격보다 15배가 비쌌다. 게다가 음속을 돌파할 때 엄청난 소음으로 지상에 갖가지 문제를 일으켜서 최대 속도를 내는 데 제약도 많았고 잦은 기체 결함 등 여러 문제가 발생을 해서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졌다. 훗날 공개된 기록에 따르면 영국과 프랑스는 콩코드 여객기로 돈을 벌지 못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세계의 이목이 쏠려 있는 데다 개발에 들어간 어마어마한 비용을 포기할 수 없었기에 사업을 접지 않았다. 1976년 상업 비행을 시작한 이후 줄곧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던 콩코드 여객기는 27년 후 총 23조 원을 날리고 퇴역했다. 이처럼 투자한 비용이 아까워서 잘못된 선택을 밀어붙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 현재 진행하는 일을 계속할 경우 실패할 게 뻔하고 손실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중단하지 못하는 것이다. 10만 원에 산 주식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현재 주가가 5만 원으로 떨어졌고 이후 반등할 여지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면 더 손해를 막기 위해서 지금 매도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과거에 지불한 매수당가 10만 원에 사로잡혀 그 이하로는 절대 팔 수 없다며 주식을 쥐고 있다가는 더 큰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이다. 이미 지급하여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을 매몰비용이라고 한다. 이미 들어간 시간과 노력, 돈 이러한 매몰비용이 아까워서 실패가 예상되는 일에 계속 투자하는 것이 바로 매몰비용의 오류이다. 모든 의사결정은 언제나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이뤄진다. 문제가 발생한 즉시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보다 앞으로 발생할 피해가 더 크다면 그만두는 것이 이득일 거다. 하지만 매몰비용의 오류가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기도 한다. 당장 손절매하는 게 이득임에도 이 프로젝트 얼마나 들어갔는데 1년 동안 준비한 아이템인데 버릴 순 없지.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려보자. 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와버렸어. 이렇게 잘못된 결정을 계속 밀고 나간다. 하지만 잘못된 결정 끝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막대한 손실뿐이다. 몇 년 전 한 후배와 이야기를 하다 깜짝 놀랐다. 5년 동안 만난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동안 몇 번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다고 했다. 헤어지는 게 맞는데 지금 와서 그만두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노력을 그에게 썼다는 것이다. 그래서 도저히 헤어질 엄두가 나지 않는다며 그냥 그와 결혼할까 생각 중이라고 했다. 연애에도 매몰비용의 오류가 적용된다는 사실에 놀랐고 그것 때문에 그냥 결혼할까 생각 중이라는 말에 더욱 놀랐다. 매몰비용의 오류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실감하고 싶은 순간이었다. 똑똑한 선택을 하고 싶다면 이미 지출된 비용을 무시할 수 있어야 한다. 과거에 쓴 각종 비용을 배제하고 현재의 상황과 미래에 대한 객관적인 전망 속에서 판단을 내려야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인생의 터닝포인트 또한 매몰비용을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곳에 도전할 것이다. 무슨 일을 하든 대체 불가능한 나를 만드는 법 챕터 6 리더가 되고 싶다면 리더처럼 행동하라 최근에 가장 눈에 띄는 현상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CEO로 발탁한 사람이 모두 인도인이라는 것이다.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리, 어도비의 샨탄누 나라이엔, 그리고 지금은 물러나긴 했지만 펩시코의 인드라누이. 일본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사장이 후계자로 점찍은 인물도 인도 출신의 니케시 아로라 부사장이었다. 인도의 주요 수출품이 CEO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 신기한 일이다. 인도인들의 어떤 자질이 그들을 글로벌 기업 CEO로 만들었을까. 사티아 나델리 MS CEO는 2012년 서버 부문 사장이었다. 나델리와 함께한 관계자는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그를 칭찬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그 자리에까지 올라가려면 피나는 노력을 했을 텐데도 굉장히 겸손하다고 말했다. 그는 세심하게 사람들을 챙긴다. MS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와 관련한 행사를 주관할 때는 개발자들의 발표 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후 1시로 옮기기도 했다. 개발자 대부분이 밤늦게까지 일한다는 점을 배려한 것이다. 호통한 목소리와 쇼맨십을 보여주던 스티브 발머 전 CEO와 정반대의 스타일이다. 미국식 경영과 인도식 경영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발머의 리더십이 권위를 바탕으로 한 강력한 카리스마형 미국식 경영이었다면 나델라의 리더십은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데 좀 더 집중한다. 지난 100년간 전 세계를 휩쓴 경영 방식은 효율을 중시한 미국식 경영이었다. 투입 대비 산출량을 중시하는 프레더릭 테일러의 이론에서 시작해 잭 웰치 G 회장에서 완성된 미국식 경영은 전 세계 경영인들이 배워야 할 교과서였다. 그러나 권위와 카리스마로 대표되는 미국식 경영은 요즘 시대에는 맞지 않는다. 니르말리아 쿠마르 런던 비즈니스 스쿨 교수는 인도식 경영은 직원들의 개성이 강하고 자존심이 센 요즘 같은 기업 문화에 적합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실리콘밸리처럼 개성을 중시하는 곳에서 과거처럼 권위로만 접근하면 직원들이 금방 이직한다는 것이다. 인도인 CEO들은 무언가를 무리하게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사티아 나달레는 MS CEO로 임명된 뒤 커다란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포용을 통해 변화를 유도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MS의 나달라는 취임 3개월 만에 회사 행사에서 애플 제품을 쓰지 않는 금기를 깨뜨렸다. 한발도 나아가 애플의 기기에서도 작동하는 오피스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공개했고 9인치 이하 디바이스의 윈도우 라이선스를 무료로 허용했다. 전임자인 스티브 발머가 경쟁 업체를 적으로 간주하고 배척한 것과는 정반대 행보인 것이다. 인도 출신 CEO들의 부드러운 카리스마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 전문가들은 인도인 CEO들의 포용력이 인도만의 전통적인 생활 환경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한다. 인도는 대가족 제도 중심으로 사회가 굴러간다.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다른 가족 구성원들과 경쟁과 협업, 설득, 타협 등을 하며 자랐고 덕분에 더불어 사는 법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인도에는 매우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기 때문에 인도 출신 경영자들은 어릴 때부터 다양성에 적응하고 대응할 수 있었다. 이쯤되면 인도 출신 CEO들의 성공이 단지 운이 좋았기 때문은 아닌 것 같다. 그들은 강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헌신과 배려, 포용의 리더십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끈다. 그리고 위기관리 능력이 뛰어나며 변화를 위한 변화가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꼭 필요한 변화를 추구한다. 스튜어트 크레이너는 리더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면 타인도 나를 리더처럼 대한다고 말했다. 내가 실제 리더의 자리에 있느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다. 이상적인 리더의 모습을 따라하려고 노력하면 상사도 저 직원은 승진해서 리더가 되어야 마땅하다 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갖게 된다. 그래서 결국 리더의 자리에 오른다는 것이다. 우리가 따라해볼 만한 이상적인 리더의 모습은 무엇일까? 무엇보다 좋은 리더는 조직 구성원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도와주고 알려주고 끌어주는 사람을 코치라고 하는데 코치의 원래 뜻은 마차였다. 즉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사람을 의미한다. 좋은 리더는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려줌으로써 스스로의 일의 가치를 깨닫게 만든다. 영국의 철학자 찰스 핸디는 저서 정신에 빈곤해서 이런 현상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존재를 초월하는 무언가에 기여하기 위해서 일에서 목적과 의미를 찾는 배고픈 영혼들이다. 따라서 리더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끊임없이 상기시켜줘야 한다. 마지막으로 리더가 되고 싶다면 극한의 오너십을 가져야 한다. 경쟁 회사와의 실적 대결 다른 부서와의 경쟁도 모두 사람이 하는 일이다. 마음가짐이 무너지면 어떤 일도 풀리지 않는다. 극한의 오너십은 자신과 관련한 모든 일에 책임의식을 갖는 것이다. 한마디로 변명하지 말고 남탓 하지 말고 성공이든 실패든 모든 일에 책임을 지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다. 맡은 일을 잘하다 보면 리더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도 리더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따라서 혼자 일하는 직업이 아니라면 좋은 리더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준비 없이 리더가 되면 리더를 보스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리더는 하자라고 말하지만 보스는 해라라고 말한다. 리더는 맨 앞에서 사람을 이끌지만 보스는 맨 뒤에서 사람들에게 시킨다. 리더는 장점을 칭찬하고 보스는 단점을 지적한다. 당신은 보스와 일하고 싶은가 리더와 일하고 싶은가 보스가 되고 싶은가 리더가 되고 싶은가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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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다.